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사인방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다가 문재인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갑자기 JTBC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 있는 LA 총영사관에 찾아가서 임시여행증을 발급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과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현지에 있는 기자들에 의해서 마치 생중계되듯이 국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잠적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의 행적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인터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인터뷰하는 내용도 그동안 수사팀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이가 바라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기획 입국이 아닌가 하는 의욕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기획 입국. 그러니까 검찰하고 짜고 들어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욕이 제기됐는데 남욱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술술 불고 있습니다. 술술. 그리고 형 동생 한다던 남욱이 그동안 유동규와는 형 동생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바로 그분이 유동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자신이 갖고 있던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이 것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가보로 지금 검찰 진수해서 그분은 유동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지금 그 전만 하더라도 남욱은 유동규와 김만배는 형 동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만배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유동규하고 그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그 위의 선이다. 유동규의 위의 선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제명이다. 그렇게 다 알고 추측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분이 바로 유동규다 이렇게 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구속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기소에도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와 기소 부분 그러니까 유동규는 뇌물을 8억 정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로부터 5억 그리고 지금 위례로부터 받은 3억 이래서 8억이 되어 있는데 김만배로부터 받은 5억은 쏙 빠지고 위례로부터 받은 3억이 기대되는 겁니다. 여기도 진수를 누가 했냐? 바로 나무기가 내가 전달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를 보면 검찰에게 가장 협조적인 인물이 나무기고 나무기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이유가 뭔가? 누군가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연락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접촉해서 그래서 검찰에 와서 수사 방향을 이렇게 잡아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나무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을 잘 알고 법의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검찰도 나무기 미국에서 들어왔고 본인이 한국에서 떠나갈 때만 하더라도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서 본인이 1,007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8,000여만 원을 투자하고 1,007억 원, 1,000억 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을 받고 강남에 30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해놓고 뿐만 아니라 위례에서도 부인과 함께 이사로 등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업 전체를 쭉 깨뜨리고 있고 핵심 인물이 다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나무기 바로 미국에 잠적하다가 어느 날 낮춰놔서는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다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아주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나무기의 진술대로 수사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기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체포도 되지 않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도 않고 그리고 표정이 가장 아주 밝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승무원과 대화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본인의 여권이 무효화되고 압송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오면 구속되겠다 싶으면 위축돼서 나타나지 못하는데 JTBC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또 현지에 있는 기자들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슬리퍼 신고 추리닝까지 입어서 아주 기괴한 행동까지 보이는 모습 자체가 아주 기괴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언론에 주목을 끌었고 그래서 주목 끄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자진해서 들어오는구나 이걸 신호를 다 보내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들어왔 뒤에도 지금 보니까 남욱이 진술한 대로 영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남욱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검찰이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남욱은 이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검찰은 21일 대장동 이른바 4인반을 한꺼번에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4사람을 다 소환했습니다. 여기서 구속된 사람은 지금 유동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죠. 그리고 남욱, 또 남욱은 변호사고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인 이 4명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 대면을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욱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력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실소유주로 언급된 그분이 바로 유동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유동규. 남욱은 지난 1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JTBC 인터뷰는 미국에 있을 때 한 겁니다. 해당 녹취물과 관련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김만배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분이 유동규인지 누구인지는 당사자, 즉 김만배 씨만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추측성 답변을 할 수 없어서 검찰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측성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검찰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다. 이랬던 남욱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 회장과 유동규 본부장은 평소 호칭은 형, 동생이라고 말해서 김만배가 언급한 그분이 유동규가 아닐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유동규가 아니라 김만배가 지칭한 그분은 이재명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재명이 600억 또는 700억을 차명으로 넣어놨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욱은 18일 JTBC 보도에서 취재진이 묻기도 전에 그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그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말한 뒤에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칭하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라고 한 뒤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후보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즉각적으로 비호한 것입니다. 자 어제 21일 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욱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다. 내일 또 뵙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도 조사가 끝난 뒤에 그분에 관해서 묻자 그분은 없다. 천하동인 1호는 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남욱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가지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내용도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4명을 사인방을 한꺼번에 불러온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딴소리를 못하게 검찰이 막은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딱 한 곳에 와서 남욱이 중심이 돼가지고 법률 전문가고 변호사이니까 진술을 딱 하니까 그래서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도 싹 빼버렸고 뇌물 중에 8억 중에 딱 3억 정도만 그러니까 남욱이 전달했다고 하는 3억 정도만 기소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이 아니다 라고 지금 총대를 뱀 것 같습니다. 남욱이가. 그러니까 남욱은 지금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을 해결사로 들어온 것 같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을 동안에 잠적했을 때 지금 북내에 있는 모처럼과 다 협약을 하고 또 짜고 들어온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정령하기가 썼던 녹취록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정작 흘러가는 방향은 지금 남욱의 의도대로 남욱이 조정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